1592년 4월 17일, 구준비가 오더니 늦게 캤다. 영남 우병사 김성일이 공문을 보냈는데, 외적이 부산을 함락시킨 뒤 그대로 머물면서 물러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늦게 활오순을 쏘았다. 휴식을 취하던 수군과 급히 복무하러 나온 수군이 잇따라 방비처로 왔다. 1592년 4월 18일, 아침에 흐렸다. 이른 아침에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순찰사의 공문이 왔는데, 발포 만호는 이미 파직되었으니 임시장수를 정하여 보내라고 하였다. 그래서 군관 나대웅을 이날로 바로 정하여 보냈다. 오후 2시경에 영남 우수사의 공문이 왔는데, 동네도 함락되고 양산 울산의 두 수령도 조방장으로서 성으로 들어갔다가 모두 패했다고 했다. 분하고 원통함을 이루다 말할 수가 없다. 영남 좌병사와 영남 좌수사가 군대를 이끌고 동네 뒤쪽까지 이르렀다가 급히 회군했다고 하니 더욱 원통했다. 저녁에 순천 군사를 거느린 병방이 석보창에 머물러 있으면서 군사들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잡아다가 가두었다. 1592년 4월 20일, 맑음. 동원에 나가 공문을 보았다. 영남 관찰사 김수의 공문이 왔다. 큰 적들이 맹렬하게 몰려와 그 날카로운 기세를 대적할 수가 없으니, 그 승승장구함이 마치 무인지경에 든 것 같다고 하면서, 전함을 정비해 가지고 와서 구원해 오도록 장계를 청했다고 했다. 1592년 4월 22일, 새벽에 정찰 업무의 죄상을 조사할 일로 군관을 내보냈다. 배웅록은 절갑도로 가고, 송송은 금오도로 갔다. 또 두산도에 적대목을 실어내릴 일로, 이경복, 송한년, 김인문 등에게 각기 군사 50명씩 데리고 가도록 보내주고, 나머지 군사들은 혜자 구덩이 파는 일을 시켰다. 1592년 5월 1일, 수군들이 모두 앞바다에 모였다. 이날은 흐렸지만 비는 오지 않고 남풍이 크게 불었다. 지네루에 앉아서 방답 첨사, 흥양현감, 녹도만호 등을 불러들였다. 모두 격분하여 자신의 몸을 바치기로 하였으니, 실로 의사들이라 할 만하다. 1592년 5월 2일 맑음, 삼도수변사 2일과 영남 우수사 원균의 공문이 도착했다. 송한년이 남해에서 돌아와 하는 말이, 남해현령 기효군, 미주왕 첨사 김승룡, 상주포, 국포, 평상포 만호, 김축 등이 외적의 소식을 한 번 듣고는 벌써 달아났고, 군기 등의 물자가 모두 흩어져 남은 것이 없다고 했다. 매우 놀랄 일이다. 정오경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진을 치고 여러 장수들과 약속을 하니, 모두 기꺼이 나가 싸울 뜻을 가졌으나, 나간 군수 신호만은 피하려는 뜻을 가진 것 같아 한탄스럽다. 그러나 원래 군법이 있으니, 비록 물러나 피하려 한들 그게 가능하겠는가? 저녁에 방답의 천입선, 세척이 돌아와 앞바다에 정박했다. 이날 저녁에 군대 암호는 용호이고, 복병은 산수라 하였다. 1592년 5월 3일, 아침 내내 가랑비가 내렸다. 영남 우수사의 답장이 새벽에 왔다. 오후에 광양형감 어영담과 흥양형감 배웅립을 불러왔는데, 함께 이야기하던 중에, 모두 분한 마음을 나타냈다. 전라 우수사 이역기가 수군을 끌고 오기로 함께 약속하였는데, 방답의 판옥선이 첨입군을 싣고 오는 것을, 전라 우수사가 오는 것으로 잘못 알고 기뻐하였다. 그러나 군관을 보내어 알아보니, 방답의 배였다. 놀라움을 참지 못했다. 조금 뒤에 녹도만호 정훈이, 아련을 청하기에 불러들여 물은 즉, 전라 우수사는 오지 않고, 외적의 세력이 잠깐 사이 서울에 가까워지니, 통분한 마음을 참을 수 없다. 만약 기회를 놓치면,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바로 중의장을 불러, 내일 새벽에 출발할 것을 약속하고, 장계를 써서 보냈다. 이날, 여도수군 황옥천이, 외적의 소식을 듣고, 자기 집으로 도피했는데, 잡아다가 목을 베어, 군중 앞에 효시하였다. 1592년 5월 4일, 맑음. 먼동이 트자 배를 출발시켜, 곧장 미주왕 앞바다에 이르러, 다시 약속했다. 우처구 김인영, 우부장 김득광, 중부장 어영담, 후부장 정훈 등은, 오른편에서 게이도로 들어가, 수색하여 토벌하고, 나머지 대장선들은, 평산포, 고포, 상주포를 아울러 지나, 미주왕에 가도록 하였다. 1592년 5월 29일, 전라 우수사 이역기가 오지 않으므로, 홀로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새벽에 출발하여, 곧장 노량에 가니, 영남 우수사 원균이, 미리 만나기로 약속한 곳에 와 있어서, 함께 상의했다. 외적이 정박한 곳을 물으니, 외적들은 지금, 사천선창에 있다고 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 가보았더니, 외인들은 이미, 무츠로 올라가서, 산뽕오리 위에 진을 치고, 배는 그 산뽕오리 밑에, 줄지어 메어놓았는데, 항전하는 태세가 재빠르고, 경고했다. 나는 여러 장수들을 독려하여, 일제히 달려들어, 화살을 비퍼붓듯이 쏘고, 각종 총통을, 바람과 우레같이 난사하게 하니, 적들은 무서워서, 후퇴했다. 화살에 맞은 자가, 몇백명인지 알 수 없고, 외적의 머리도, 많이 베었다. 군관, 나대웅이 탄환에 맞았고, 나도 왼쪽 어깨 위에, 탄환을 맞아, 등을 관통하였으나, 중상에 이르지는 않았다. 활군과 격군 중에서, 탄환을 맞은 사람도 많았다. 적선 13척을 분멸하고, 물러나와 주둔했다. 1592년 6월 1일 맑음, 사량 뒷바다에서, 진을 치고, 밤을 지냈다. 1592년 6월 2일 맑음, 아침에 출발하여, 곧장 당포압 선창에 이르니, 외선 20여 척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다. 우리 배가 둘러싸고, 싸우는데, 적선 중에 큰 배 한 척은, 크기가 우리나라의 판옥선 만화였다. 배 위에는 누각을 꾸몄는데, 높이가 두 길이고, 누각 위에는, 외장이 우뚝 앉아서, 끄떡도 하지 않았다. 짧은 화살과 대중승자 총통을 비우듯이 난사하니, 외장이 화살에 맞고 떨어졌다. 그러자 모든 외적들이 동시에 놀라 흩어졌다. 여러 장졸이 일제히 모여들어 발사하니, 화살에 맞아 거꾸러지는 자가 얼마인지, 그 수를 알 수 없었고, 남은 게 없이 모조리 섬멸하였다. 얼마 후 큰 외선 20여 척이, 부산에서부터 바다에 줄지어 들어오다가, 우리 군사들을 바라보고는, 달아나, 계도로 들어갔다. 1592년 6월 3일, 맑음. 아침에 여러 장수들을 더욱 격려하여, 계도를 협공하였으나, 이미 달아나버려, 사방에는 남은 무리가 하나도 없었다. 고성 등지로 가보니, 우리 군사의 형세가 외롭고 약하여, 울분을 느끼며, 하룻밤 머물러 자고 왔다. 1592년 6월 4일, 맑음. 전라우수사 이역기가 오기를 고대하여, 주의를 배회하며, 바라보고 있었는데, 정오의 전라우수사가,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돛을 울리고서 왔다. 온 진영의 장병들이, 기뻐서 날뛰지 않는 이가 없었다. 군사를 합치기로, 거듭 약속한 뒤에, 착포량에서 잤다. 1592년 6월 5일, 아침에 출발하여, 고성 당황포에 이르니, 외적의 큰 배 한 척이, 판옥선 만한데, 배 위에 누각이 높고, 그 위에 적장이란 자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중간 배가 열두 척이고, 작은 배가 스무척이었다. 일시에 쳐서 깨트리려고, 비가 쏟듯이 화살을 쏘니, 화살에 맞아 죽은 자가, 얼마인지 헤아릴 수 없었다. 외장의 머리를 뱀 것이 모두 7급이고, 남은 외병들은 육지로 올라가 달아나니, 남은 수요가 매우 적었다. 우리 군사의 기세를 크게 떨쳤다. 1592년 6월 7일, 맑음. 아침에 출발하여, 영등포 앞바다에 이르러, 적선이 율포에 있다는 말을 듣고, 복병선으로 하여금, 그곳에 가보게 했더니, 적선 다섯 척이, 먼저 우리 군사를 알아채고, 남쪽 넓은 바다로 달아났다. 우리의 여러 배들이, 일제히 추격하여, 사도 첨사 김헌이 한 척을 통째로 잡고, 부수사 이몽구도 한 척을 통째로 잡고, 녹도만호 정운도 한 척을 통째로 잡았다. 외적의 머리를 합하여 세보니, 모두 36급이었다. 1592년 6월 8일, 맑음. 전라 우수사 이역기와 함께, 의논하면서, 바다 한가운데에 머물러, 정박했다. 1592년 8월 27일, 맑음. 영남 우수사 원균과 함께, 의논하고, 배를 옮겨, 거제 칠레도에 이르니, 웅천형감 이종인이 와서 말하기를, 들으니, 외적의 머리 서른다섯급을, 베었다고 하였다. 저물력의 제포를 건너니, 밤은 벌써 10시경이 되었다. 서풍이 차갑게 부니, 나그네의 심사가 편치 않았다. 이날 밤은 꿈자리도 많이 어지러웠다. 1592년 8월 28일, 맑음. 새벽에 앉아 꿈을 기억해보니, 처음에는 흉한 것 같았으나, 도리어 길한 것이었다. 가덕에 이르렀다. 1593년 2월 1일, 종일 비가 내렸다. 발포 만우, 여도 만우, 순천 부사가 와서 모였다. 발포 진무 최이가, 두 번이나 군법을 범한 채로, 형벌을 내렸다. 1593년 2월 3일, 맑음. 여러 장수들이 거의 다 모였는데, 보성 군수 김득광은 오지 않았다. 순천부사 나강 군수 광양 형감과, 한참 동안 의논하고 약속하였다. 이날 영남에서 옮겨온 기와인 김호걸과 나장 김수남 등이, 명부에 오른 격군 80여 명이 도망갔다고 보고하면서도, 뇌물을 많이 받고 붙잡아 오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군관 이봉수, 정사립 등을 몰래 파견하여, 70여 명을 찾아서 잡아다가, 각 배에 나눠두고, 김호걸, 김수남 등을 그날로 처형했다. 밤 8시경부터 비바람이 크게 불었는데, 여러 배들을 간신히 구호했다. 1593년 2월 8일, 맑음. 아침에 영남 우수사 원균이 내 배로 와서, 전라 우수사 이역기가 기한의 늦은 잘못을 꾸짖고, 지금 먼저 출발한다고 했다. 내가 애써 말려 기다리게 하고, 오늘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도착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더니, 과연 오전 11시에 돛을 달고 진영에 왔다. 이를 보고서 기뻐서 날뛰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온 것을 보니, 거느리고 온 배가 마흔 척밖에 안 되었다. 바로 그날 오후 4시경에 출항하여, 초저녁에 온천도에 이르렀다. 본영에 편지를 보냈다. 1593년 2월 12일, 아침에 흐리다가 늦게 개었다. 삼도의 군사가 일시에 새벽에 출항하여, 곧장 웅천과 웅포에 가니, 외적들은 어제와 같았다. 나아갔다 물러갔다 하며, 유인했지만, 끝내 바다로 나오지 않았다. 두 차례 뒤쫓았으나, 잡아 섬멸하지 못했으니, 이를 어찌하겠는가. 매우 통분한 일이다. 이날 저녁에, 도사가 부수사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명나라 장수에게 줄 군용 물품을, 배정한 것이라고 했다. 초저녁에 칠천도에 이르자, 비가 크게 쏟아지더니,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1593년 2월 14일, 맑음. 증조부의 재산날이다. 이른 아침에 본영의 탐우선이 왔다. 아침 식사 후 삼도의 군사들을 모아 약속할 적에, 영남 우수사 원균은 병으로 모이지 않고, 오직 전라 좌우도의 장수들만이 모여 약속했다. 다만, 부수사가 술주정으로 망령된 말을 하니, 그 입에 담지 못할 짓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으랴. 어람 포만우 정담수, 남도 포만우 강웅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큰 적을 맞아 토벌을 약속하는 때에, 함부로 술을 마셔 이 지경에 이르니, 그 사람 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통분함을 이길 길이 없다. 저녁에 헤어져서 진친 곳으로 왔다. 금년의aide 금년 금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